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차수지입니다. 연일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당분간 이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는 동풍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또 제11호 태풍 하이쿠의 영향으로 11일 전후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. 월요일에 강원도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. 목요일에는 전남 제주에, 금요일에는 전남 경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. 토요일에는 전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태풍의 진로와 발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.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동해안 지방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남부지방은 많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 Jeff